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조사하면 1위가 공무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월급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 딱딱한 조직 문화는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. 조윤하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노량진 컵밥거리가 한산합니다.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는데 군데군데 문을 열지 않은 가게는 물론 빈 가게도 눈에 띕니다. 공무원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겁니다. 정년까지 쭉 다닐 수 있고 연금 혜택도 커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분위기입니다. 성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는 신호자 linear 처리에 결정하는 것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공무원보다 원래방기업 들어가서 하고 싶다고. 올해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9급 경쟁률 역시 2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. 월급이 생각보다 적고 연금은 덜 받게 된 데다 경직된 조직 문화는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. 이를 막 시작한 젊은 공무원들도 이직을 고민하기도 합니다. 공무원이 적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내가 이 월급을 받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. 새 정부 방침도 수험생들을 심란하게 합니다.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임금을 묻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. 공무원 정음도 매년 1%씩 줄일 방침이라 시험문은 좁아지고 합격 이후에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공무원 인기는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